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돌아가는 것 또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선거를 통해서 국가를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마는 친명계 외에 비명계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일을 이해하게 되면 2024년 또 4월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전국뿐만 아니고 그 향후에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제 아주 이렇게 요즘에 날카로운 그런 칼럼을 쓰시는 분이 군산대학에서 경제학을 하신 이 양승 교수가 아주 예리하게 글을 쓰시네요. 아주 정확하게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그냥 이재명 독재만 남았다는 겁니다. 대단히 그러니까 당 자체가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냥 더불당이다 이렇게. 그게 왜 내가 민주당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겁니다. 민주가 없는데 어떻게 민주당이라 부르냐 그냥 독재만 남은 겁니다. 이 당내 독재체제가 그대로 여러분들 한국사회 그대로 투영대가 나오겠죠. 그래서 민주당이 현재 움직임을 관심 있게 볼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예리하게 썼습니다. 아마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거지만 이 양승 교수의 여러분들 눈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겪고 있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사회에서 도래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 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했고 대의원 권한을 축소시켰고 개딜들이 주장한 권리당헌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다. 이게 여러분 궁극주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딱 한 문장입니다. 개딜들이 더불당의 대주주가 된 것을 뜻한다. 개딜들이 장악한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양승 교수의 여러분들 딱 진단입니다. 민주당의 대주주는 개딜이다. 이제 공천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공천에서 비명계되는 대량 여러분들 숙청을 당할 것이고 개딜들이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쪽으로 섰던 사람들만 대거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의 의미의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란 것은 결국은 이재명 일극체제다. 이게 이재명 사당화된 더불당이 된 겁니다. 민주당 내에 남아있던 민주주의 정신이 정발했음을 뜻하고 당명은 민주당이지만 역설직이게 돼 현 정당 중에 민주주의와 가장 거리가 먼 정당이 바로 더불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재명 전체주의 개딜 파시즘 시대가 열렸다.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가혹한 표현이 나지만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이재명 대표가 내년 민주당 전당대 한 번 더 당대표에 추대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체분이라고 못할 것은 없다. 그때가 또 당원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대한민국에선 제도라는 것은 힘을 가진 자들이 언제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제도를 고치는 작업이다. 엿장수 마음대로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 일어난 것이 앞으로 선거를 장악한 체력들이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을 그대로 뭡니까 투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내부의 일이 아니고 2028년 총선 이후에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일당 체제를 구축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질되어 갈 것인가를 그냥 일종의 예표 예고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 내의 당내 민주주의 붕괴를 하고 여러분들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의사결정은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다 줄을 세운 겁니다. 이재명의 심기에 달려 있다. 어떤 결정에 어느 한 사람의 심기에 달린 상태다. 흑희쯤 한 번 해 신호를 주면 내관객인 친명계가 부하 내동하고 그에 따라 개딸들의 집단 행동에 나서게 된다. 나치점도 파시점도 모두 그런 식이었다. 독재라고 하면 민주당은 펄쩍 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러면 친명계가 다 장악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다 장악하겠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좀 비중을 많이 둬 가지고 민주당 내부의 움직임을 실황중개하듯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미래의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여러분들 전개되는 것만 보지만 조금 더 예리하게 보면 그것이 뭡니까 그냥 그대로 대한민국이 투영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바뀔 것이다 이야기죠. 모든 독재는 그렇게 시작된다. 세상 어느 독재자도 자신의 이마에 독재를 써붙이고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선거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현재의 여건에서 이거를 고칠 의향이 없는 겁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북한의 김일성 수령체제도 그렇게 시작했다. 거창한 대의와 맹불을 내세웠지만 특히 좋은 말로 백성들을 해놓아가 아무도 의기지 못할 맹불을 만들 이너스쿨을 통해 권력장악이 나왔을 것이다. 어쩌면 조선 사람들은 그게 북조선을 보면서도 못 배우고 남조선이 비슷하다. 북조선하고 여러분들 뭐죠 그렇게 수렴되어 가는지를 참 보면 딱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북조선을 보면서 북조선의 여러분들 세 계급이 북조선을 장악한 걸 보면서 남조선에서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뭡니까 나라를 먹는 걸 그걸 뻔히 보면서도 뭡니까 아무도 한가하거나 대들거나 뭡니까 저항하지 않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죠. 그 결과 북한은 몇십 년 동안 3대 걸쳐 권력을 이어받고 있는 중이고 이제 4대째 세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비슷한 체제가 이제 한국에서 개막이 되는 겁니다. 내보고 여러분 너무 심한 이야기다. 한번 두고 보세요. 선거가 무너진 여러분들 체제라는 것은 그냥 그거는 그냥 전체주의인 겁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 지지자 중에 희귀하나마 독재 체제를 바라지 않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나쁜 사람들에 보다도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뭐 일부가 워낙은 원하지 않은 관계없는 겁니다.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21세기에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나라가 여러분들 넘어가는 걸 봐야 되는지 기가 찬 거죠. 나라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제 이야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뱀 아가리아 한 3분의 2 정도가 들어간 상태다 이야기죠. 꼭 4분의 4가 들어간 상태에서 정신을 체려야 되냐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의 친명계나 개딸들의 움직임 그리고 소위 친명계가 당권을 장악해서 공천을 학살하고 완전히 당내 민주주의를 붕괴 시키고 이런 일련의 사태가 대한민국 앞날에는 거의 뭐죠 예고편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참 보시죠. 10월 11일 강처구청장 보궐선거가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완전히 예고편이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친명계하고 개딸들이 당권을 장악하고 공천학살이름 진행하는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되는 거가 대한민국의 4월 총선 이후에 전개될 그런 여러분들 상황인데 아무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냥 민주당 애들 또 싸우고 온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타이슨님 말씀처럼 개헌하고 탄핵당하고 그게 간단하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백성들이 죽어나겠죠.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통찰력이 그렇게 없냐 이야기죠. 여러분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필력을 발휘하고 계신 분이 조선일보에 주필을 지냈던 류건일 주필인데 이재명 하나 잡아넣지 못하다는 이게 나라인가 이렇게 류건일 칼럼이 며칠 전에 나왔는데 이재명 잡아넣기는 커녕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 억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재명이 다음에 대통령 안 되겠습니까 권력의 추가 넘어가는 것이 판사들 눈에 다 보일 건데 어느 판사가 뭡니까 이재명 여러분들 당대표가 감방 가야 된다고 이런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죠. 여러분도 다 알지 않습니까 권력이 여러분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앞으로 권력을 어떻게 인수할지가 다 보이는데 판사들이 그게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판사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판사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에 앉아가지고 성진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중시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눈에 멈니까 권력을 누가 잡을지가 뻔하게 보이는데 보통 사람들도 오늘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알 거 아닙니까 야 이게 권력이 이렇게 넘어가겠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판사들이 모르겠습니까 판사들이 다 아는 거죠. 저항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좀 짠한 이야기를 해서 아침부터 여러분들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계시지만 누가 여러분들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면 모르지 않으면 에둘러가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 대다수 우파 유튜브들은 선거부정을 방송을 안 하는데 선거부정을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방송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바로 추천 동영상에 다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채널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습니다. 공병호 tv는 1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채널의 사이즈나 방송 수입이나 모든 것이 그런데 여러분들 우파 유튜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훨씬 더 가혹한 상황인 거죠. 선거 문제를 다룬 사람들은. 그냥 넘어간 겁니다. 나라가. 아무도 싸울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알겠죠.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때 하면 이미 재개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제 기소에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 agency을 이용해 인출心과距離뿐만 아니라 무 penetARR지는 지침 아까 Augς 칠